저도 오늘 책을 받았습니다. 책이 꽤 두꺼워요. 그래서 제가 아주 뿌듯합니다.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공부할 게 아주 많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이번에는 찬송가와 관련된 많은 연습곡을 제가 수록했습니다. 보면은 페이지마다 악보가 꽉꽉 차 있는 게 저는 너무 뿌듯합니다. 짧게 한 페이지씩 공부하시기 아주 좋게 다양하게 제가 넣습니다.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페달 연습도 제가 더 많이 추가를 했고요. 자 이렇게 찬송가 페달로 연주하기 마지막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짧은 연습곡까지 넣습니다.